네이버가 클라우드 전문 자회사 네이버 클라우드로 사내 독립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합니다. 네이버 경영진은 오는 7일 온라인 전체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 방침을 사내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네이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담당 조직인 CIC 클로바를 네이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클로바 외에도 네이버 웨일이 서비스하는 브라우저와 웍스의 협업툴, 파파구 번역 등의 AI 서비스도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